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계리직 우편상식 해설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상식은 금융상식에 비교해 봤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편상식 같은 경우도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을 많이 한 이유는 2022 대비 교환이 발표되었을 때 기존의 교환보다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고 그러면 장난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양이 늘어난 게 기존에 다뤘던 내용에서 더 깊게 들어간 내용들이었거든요. 대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면 난이도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과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적절한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하다라는 평가는 조금 해풍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해볼 만하게 좀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계리직 2번 시험에서 가장 좀 그래도 편안하게 풀어볼 수 있게끔 출제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은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암기가 다 돼 있다는 전제를 깔고 드리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예전 거하고 비교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과목하고의 비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는 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또 상처받거나 어 당황해하거나 나만 어려웠나 뭐 이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는데 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좀 수월한 편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2년 우편상식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항들로 출제됐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우편상식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환의 내용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어 보편적인 내용 수준에서 출제했다는 것이 어 다행인 지점이었습니다. 자 난이도가 그래서 비교적 평이한 수준이 아니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조금 더 많았다. 단순 암기로 그냥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뭐 또 좀 있었다. 좀 있었다 정도로 할게요. 좀 있었다. 그게 근데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에 대비해서 더 많지 않았을까? 쉬운 게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여졌고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내용은 출제해서 거의 배제가 좀 됐습니다.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요걸로 막 조지고 들어오는 이런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고득점을 획득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출제 유형에 대한 분석인데요. 어 여기에 이제 우편상식 20문항 중에서 국내 우편 13문제, 국제우편이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 모의고사 만들어낼 때에도 여러분들한테 국내 우편 12개, 국제우편 8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국내 우편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해드렸었는데 그거보다 국내 우편이 조금 더 13개, 국제우편은 7문제 이렇게 돼서 얼추 제 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건 뭐 누구나 이쪽 분야 좀 고민하면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우금 시절에도 우금 시절에도 이제 국제우편보다는 국내 우편에 조금 더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올 거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국내 우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우편물의 부가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우편 물류에서 각각 세문학식 출제가 돼서 이게 집중이 좀 됐습니다. 단원 집중이 좀 됐고 그리고 국제우편은 단원들 중에서요. 국제우편 총설,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령, 주요 부가서비스 제도에서 각각 두 문항식 출제됐다. 국제우편이 7개인데 그중에 3단원에서 두 문제씩 출제가 됐으면 그죠. 결국에는 출제되지 않은 단원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인데 다만 그런데 저 분석은 의미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음번 시험 준비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시험에 출제됐던 단원만 공부할 거냐. 그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간에 뭐 제끼고 갈 수 있는 단어는 없다. 사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의미는 크게 있진 않지만 이런 분석은 가능하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인데요. 일단은 있잖아요. 일반적인 내용을 일단은 좀 이제 더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추세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교재를 만들 때 거기다 수록해놓고 지역적인 거는 앞으로도 안 낼 것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겠죠. 아마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실릴 해도 있고 덜 실릴 해도 있어요. 그러면서 난이도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래서 장담은 안 된다. 이번 난이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장담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시험 7업은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시험의 난이도 수준을 좀 결정하고 접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부적이고 지역적인 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일반적인 내용을 빨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확장해 나가라. 금융상식도 그렇고요. 우편상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그만큼 다음에는 이해도가 더 깊어져요. 아는 게 있으면 보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애들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되던 수학을요. 나이 들어서 다시 보잖아요. 금방 보이고 이해되는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보는 시야가 넓어져서 그래요. 점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실 때에도 수험 공부하실 때에도 내가 먼저 내 눈에 읽는 거 그런 거 먼저 하시고 좀 안 되겠는 것은 뒤로 밀어놨다가 다시 반복하면서 보면서 조금씩 확장한다. 이렇게 이제 학습 단계를 잘 세워서 접근하시면 이번처럼 이 정도 난이도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 잘 해둬도 학교권에 충분히 도달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불안하잖아요. 다음번에 또 똑같이 난이도가 이대로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거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반복해독하면서 확장해내면 좋겠다. 이런 정도 수험 전략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